이번에는 통계함수 인데요 맥스 같은 경우는 맥시멈의 약자인데 최대값을 구해줍니다 최대값 가장 높은 값 그 다음 민이라는건 미니멈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줘요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a 가 있고 민 a 가 있는데 얘들은 똑같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조심하실게 뭐냐면 true 라는걸 1로 계산해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나 패스를 0으로 계산해요 고차이점 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average 라는거는 평균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은 산술평균이에요 average 그리고 average d a all 그래서 얘는 수치가 아닌 셀을 포함하는 인수의 평균값을 구할 때 average a 고 요번에는 average if 에요 마찬가지로 sum if 처럼 조건에 만족할 때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할 때 sum if sum if 처럼 average if 평균은 average if, sum if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m ifs 처럼 average if s 얘도 마찬가지에요 if s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될 거 sum if 처럼 평균 범위가 앞에 와요 그리고 조건 1에 조건 범위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 관련 범위 조건 2 요런 식으로 그래서 average, average if, average ifs sum if, sum if, sum ifs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야 되요 여러 조건을 마족하는 셀들의 평균, average ifs 요번에는 카운트 함수인데요 카운트 함수는 시험지 잘 나오는게 뭐냐면 얘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요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린다 숫자만 센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all 얘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카운트 a 차이점 조심하셔야 되요 카운트하고 카운트 a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블랭크 뭐예요 블랭크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 블랭크 그리고 카운트 if도 있어요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sum if, average if처럼 카운트 if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만 카운트 합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카운트 ifs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 만족하는 셀의 개수 여러 개의 조건 그래서 카운트, 카운트 if, 카운트 ifs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요 그래서 sum, average, 카운트, sum if, sum ifs, average if, average ifs, 카운트 if, 그 다음에 카운트 ifs 이렇게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편해요 var.s 같은 경우는 분산을 구할 때 쓰는 함수예요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뜻하는 거고 var.s 그리고 stdv.s 같은 경우는요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되고 분산을 구할 때 쓰는 함수 var.s 표준 편차는 stdv.s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edian 같은 경우는 중간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인데요 우리가 통계에서 중간값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중의수라고 합니다 중의수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중간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 중의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중의수라는 거는 중간에 위치한 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중간에 위치한 수 그래서 중간값 median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od.sngl.mode 얘는요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을 통계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최빈수라고 합니다 최빈수 최고로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최빈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가장 많이 발생한 값 그래서 mod.sngl에요 그래서 median은 중의수 mod.sngl은 최빈수 또 조심하실 건 mod는요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에요 mod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게 라지 라지 범위 n번째 뭐예요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 n번째로 큰 값을 구할 때 쓰는 게 라지 함수고 그 다음에 small 작은 그죠 얘도 n번째로 작은 값 그래서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small은 몇 번째로 작은 값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라지 small 결과 뽑아내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차를 구하는 함수 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합계를 가지고 이제 석차를 구했는데 그 278 제일 높은 점수니까 1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등 그 다음에 3등 4등이에요 석차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eq 에요 랭크.eq 인데 rank 랭크 등급 순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eq 그리고 2의 4가 2의 4는 누구예요 홍길동의 합계잖아요 이 홍길동의 합계는 상대 참조로 줘야 되죠 왜 체육의 갠들을 드래그 하게 되면 2의 4 2의 5 2의 6 2의 7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석차를 구하는 그 구간은 반드시 이렇게 절대 참조로 줘야 됩니다 왜 체육의 갠들을 드래그 했을 때 석차를 구하는 이 구간은 변함은 되어야 안되요 안되잖아요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 랭크.eq 함수에서 요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를 주고 앞부분은 상대 참조를 준다 철칙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2등이 나왔죠 그리고 체육의 갠들을 드래그 했을 때 석차가 구해진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랭크.eq 함수에서 한 가지 알고 가실 게 있어요 뭐냐면 뒤에다가 우리가 콤마 콤마 지금 여기 보면은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0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점수가 내려가는 순서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0이거나 생략하면 지금 우리는 생략했잖아요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줍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는 생략을 한 경우에요 그럼 0 주겠습니다 0 주고 엔터 그리고 체육의 갠들을 드래그 했을 때 똑같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이거나 생각했을 때는 내림차순으로 구해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m 기록이잖아요 100m 달리기 기록이니까 한국의 이손살 선수가 10초 나왔습니다 1등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벤전순 2등 그 다음에 너볼트가 12초 3등 그 다음에 13초가 4등 14초가 5등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점수가 1등이 아니죠 낮은 점수가 1등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랭크점 EQ C의 4 C의 4는 벤전순의 100m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절대참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2를 줬잖아요 0이거나 생각했을 때는 높은 점수가 1등 내려가는 순서대로 석차를 구하니까 1을 주게 되면 낮은 점수가 1등이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낮은 점수가 1등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뒤에다가 1을 줍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을 준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월에 내 Jennises 8. 세월에 내고 Vishal